자 일반 편입, 학사 편입 차이점 좀 알아보겠습니다. 지원작용 먼저 알아볼까요? 일반 편입은 보통 2년제 학위가 있어야 되구요. 학사는 4년제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일반 편입은 준비기간이 짧은 대신에 학사는 좀 길구요. 경쟁률은 좀 반대죠. 좀 높은 편이구요. 좀 반대로 적었네요. 모집인원은 이제 그 정원 내에서 군대 및 자퇴로 인해서 결혼이 생겨야지만 모집이 됩니다. 학사는 전 외적으로 항상 모집을 하고 있구요. 그래서 시험도 편입 영어 비중이 좀 높은 편이구요. 이런 지원작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학점 랜제도 많이 이용하세요. 그래서 이 네가지 상을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어떤 편입을 할지 정하신 다음에 학과를 정하시구요. 걸맞은 학습기간 및 준비해야 되는 자격증들은 저희 학습플래너 분들이 이제 도움드리고 있답니다. 편입 관련 궁금하신 사항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